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내일은 설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구정을 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기도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꼭 가문보금화의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이번 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족보금화 또 가문보금화의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육자 수련회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때마다 일마다 오직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하루 앞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전국과 세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집계는 나오질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집계는 나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가장 많은 성도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날이 되면 부르는 동료가 있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는 그런 동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설날은 따로 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주님 앞에 설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설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작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이 보금치유와 24제자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뭡니까? 1인1 교회화입니다. 이번 설명절을 맞아서 1인1 교회화뿐만 아니라 1인1 가족교회화의 응답을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는 아직도 보금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문이 보금화되지 않은 그런 가문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가정보금아 가문보금아 나로말미야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보금 가진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보금아의 응답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족구원 가문보금아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보금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어디에서 예배를 들이시든지 간에 어디에서 기도를 들이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보금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애타는 마음이 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애타고 또 힘든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족구원 제3문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올 한 해 동안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대살로니크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섭리하는 대교구가 남부대교구입니다. 올해부터 남부대교구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요. 사역자 조장들 훈련하면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 가장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다른 분들 전부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또 특별히 핵심적인 요원된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한 때 가장 성령 충만한가? 사역자 조장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렇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내가 기도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전도하고 캠프할 때, 찬양할 때, 이러한 때에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 말씀 듣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찬양하지 않는 캠프 때가 아닌 그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어떠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수 최고가 100이고 최저가 0면 어느 정도로 행복하고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가 물어봤어요. 저는 지역 식구들한테 꼭 행복지수를 숫자로 표시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지수는 100, 최저는 0다.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물어봤는데요. 사역자 조장들에게 성령 충만의 지수도 한번 숫자로 표시해보라, 이야기해보라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때 듣기를 원했던 답은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저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있어도 24시간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했는데요. 한 분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주셨느냐? 때마다 일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쁜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지수가 100이면 100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행복의 지수, 최고의 지수가 100이면 그 100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수는 최고의 지수 100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행복 지수 100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의 지수, 최고의 지수인 100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24제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시간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만 합니까? 우리가 24시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게 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성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 받지 못했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방언이나 예언하고 또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주고받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술소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 성도의 영혼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그 여부는요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또 받지 못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여부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보금 안에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요 오직 138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3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맞으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져서 전도와 선교로 결론된 그런 삶을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직 138을 중심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와 우리 에베스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만 보면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을 때에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에베스에 있던 이교도들의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이 당시 에베스에는 많은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항이 있었어요. 거기 뭔가 하면 신전 제사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들이다가 춤을 추고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한 일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떠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요.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그 어떤 예틀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을 보면요. 성령 충만했던 사사 기도원과 300명 용사가 미대한 연합군들을 쉽게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사 기도원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했던 300명 용사들도 성령에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 여기 임하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원문에 보니까 옷을 입히다 그랬어요. 옷을 입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성령 충만한 옷을 이 기도원에게 입혀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옷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옷 입히듯이 감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전에 파주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젊은 새댁 집에서 다락방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같이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많이 왔어요. 땅바닥이 전부 눈으로 다져서 미끄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세 살 된 꼬마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밖에 나가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락방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꾸 밖에 나가자고 조르니까 엄마가 밖에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나갈 수 없다고 아이에게 자꾸 탈렀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밖에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면 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맞죠? 엄마가 내 손을 잡아주면 되지 않냐. 이 아이는 이미 경험했어요. 체험이 많았어요. 어떠한 험난한 길도 엄마가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이끌어주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미 밖에 눈이 왔을 때도 빙판이 졌을 때도 엄마가 잡아주는 것을 경험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들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했던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요. 모든 집화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원리스 파워가 나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기도원 300명 용사가 함께 나팔을 부니까요. 그 모든 원수들이 한순간에 전부 무너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교인 원리스 세미나를 통해서 원리스 파워를 일으키라고 단임 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1인 1교회를 위해서 같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가지면 되어져요. 1인 1교회와 1인 1가족 교회와 중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금의 나팔을 불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의 장벽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설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금의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이 귀한 뜻을 가지고 이 명절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불신가족 또 불신가문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고 보금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시간표를 만나곤 합니다. 우린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역의 한 젊은 현장 전도사님이 말기암으로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하루는 사육을 하는 중에 일산암센터에서 사육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 의사가 아마 오늘 중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다. 소천하실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육자 이야기가 지금 임종 예비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일산암센터로 방향을 돌려서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곧 소천하신다는데 곧 세상을 떠나신다는데 그분과 가족들 또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만 배에는 이미 복수가 찼어요. 갑분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의식은 말짱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전사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냐. 그 성령님이 전사님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요.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전사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갑분숨을 몰아쉬던 그 마지막 순간이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섬기고 있는 남부대교구에 전문 장로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신장 공여자는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부인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아내가 신장을 공여하고 남편이 이렇게 수술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두 분을 앉혀놓고 불치병이 있다고 성령 충만의 지수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받는 그 시간도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그 시간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술을 받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로님과 또 집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수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그 시간도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또 수술을 받는 그 시간에도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잘 혼신하고 계세요. 건강을 회복할 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의 신장을 하나 가지셨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부부가 한 몸이 되셨네요.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그리고 집사님을 잘 보살펴드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결혼 때보다도 더 행복한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교구 사역자들 조장들에게는요 피나고 눈물 날 때도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사역자 조장들은 기쁘고 주로 올 때만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그 이상의 답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 수술 이후에 사역자 조장들에게는 피나고 눈물 날 때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그런 사건도 그런 시간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요. 안 오면 좋지만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피나고 눈물 날 때도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리뿐만 아니라 전국과 세계에서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소리가 메아리쳐 들리는 듯해요.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성도들은 피나고 눈물 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표 그런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둘째는 일마다 사역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일마다 사역마다 오직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력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일마다 사역마다 성령 충만한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을 맡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인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자동차 연료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을 한 다음에 기독출판사와 또 합동축 기독신문에서요. 신문사에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글 쓰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하는 것보다도 글 쓰는 게 더 편해요. 항상 설교하고 앞에 서는 것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만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글 쓰는 재능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문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기독출판사와 신문사를 경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간접선교 문서선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문서 선교 간접선교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IMF가 오기 직전이었는데요. 출판 쪽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역시 문제가 와서 오렴이 왔어요.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보니까 10억이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죠 그래도. 그런데 그 10억이 마이너스 10억이었어요. 목사가 마이너스 10억. 10억 빚 주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부천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 한 사람은 7천만 원 부채 때문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다는 그런 유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 사람 같으면 한 10번은 죽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는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문제 가운데 더 큰 문제들이 계속 겹쳤는데요. 아내에게 건강의 문제가 왔어요. 유방암 2위로 수술해야 되었었고 또 뇌경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뇌혈관이 한 엄지손가락만큼 이렇게 막혔습니다. 이 막힌 혈관은 뚫히지 않았습니다.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막힌 혈관 문제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고 오른쪽 수족이 마비가 되어졌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해도 망해도 가장 크게 실패한 그런 상황같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항변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고린도우서 1자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간접선교, 문서선교 다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접 선교하게 되어져서 그때 한 일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다가 또 개척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어질 그런 무렵에 3년 정도 되어졌는데요. 일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친구가 오더니만 한국에서 사역하던 이 사역지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일본 선교하자 같이 협력해서 선교하자고 그래요. 저는 일본 선교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저는 절대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가지 못할 이유가 크게만 봐도 열 가지가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전부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1년 동안에요. 모든 것 정리하고 일본으로 갔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연말이 되어졌는데 안식년 맞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일본 선교하자고 했던 그 친구가 안식년이니까 1년 동안 쉬잖아요. 뉴질랜드에 친척이 있어서 뉴질랜드에 가서 쉬면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파송했던 교회에서 선교사가 선교지를 이탈했다는 죄목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기성교회에서 있는 일이죠. 그렇다고 연말이 되어가지고 저는 일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본으로 가야 될 선교사는 일본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뉴질랜드에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메일만 한 장 남겼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는 사임했고요. 하나씩 없이 일본으로 가서 동경에서 동경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또 다락방을 처음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말씀을 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돌아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제 피자를 취소해버렸어요. 다락방 하지 않는 선교사들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메시지 페이퍼 전부 모아서 다락방이라는 결론 내리고 비자를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요. 그때 단임 목사님이 잘됐다. 가지 마라. 훈련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5층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졌고 또 결국은 단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세워주셨어요. 어느덧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방향을 전화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죽이시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방향만 전환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내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사회 가는 동안 한 번도 집사람을 얻고 다닌 적이 없어요. 건강하게 스스로 걸어 다녔고요. 집사람이 해야 될 말을 제가 대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이 언어가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과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가운데 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한 가지 방향은 하나님을 등진 방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에서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먹고 살기를 위한 생업을 위한 일도 있고요. 또 가정과 가족을 위한 생활을 위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와 직분을 위한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이 일을 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아주 성능이 좋은 트럭을 하나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트럭을 선물 받은 인도의 영주는 트럭 때문에 몹시 기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자동차가 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선물을 받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영국의 귀족이 인도에 방문했다가 그 자동차를 선물한 영주를 방문했죠. 그런데 그 영주를 방문하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귀족이 선물한 그 자동차가 자동차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동차 앞에 황소 네 마리가 앞에 있게 끌고 자동차는 뒤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영주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황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연료만 넣고 운전만 하면 이 황소 네 마리가 아니라 황소 40마리도 이 자동차가 끌 수 있다. 그러고서는 자동차에다가 연료를 넣고 운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성룡 충만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황소가 트럭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룡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황소처럼 힘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룡 충만하게 되어주게 되면 성룡의 그 큰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또 일마다 사역마다 성룡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룡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만 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 스대반 집사님을 보세요. 이 스대반 집사님은 사역을 하다가 성룡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순교를 하면서도 이 스대반은 주님을 바라보고 성룡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대반이 성룡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했습니다. 스대반이 성룡으로 충만하니까요. 핍박을 이겼어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룡 충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룡 충만이 없이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성룡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은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말하죠.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으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나온 유래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인 아킬레오스가 있었는데요. 이 아킬레오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인 아킬레오스를 정말 어떠한 상처를 받아도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고 또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아들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아들을 발목을 잡고 강물에 담갔어요. 강물에 담그면 물이 담은 곳마다 어떤 상처를 입어도 죽지를 않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발목을 잡고 물에 담갔는데 온 전신이 물에 담겨졌잖아요. 그런데 한 곳 발목만큼은 물에 잠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적들이 쏜 화살 또 칼과 창에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이 쏜 화살이 바로 이 발 뒤꿈치 발목 힘줄에 맞았어요. 그 사건으로 이 아킬레오스가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아킬레스고니 있는지 우리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명한 영적인 약점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약점 이것을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오되 이 아킬레스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예수소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입혀주신 최신형 완전한 값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고요. 어떤 마귀의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개개, 마귀의 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압이가 되었습니다. 왜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교사 안에서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보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교사의 보호를 받는 것이 성령축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축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바울은 성령축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축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령축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축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축만을 기대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축만을 받으라는 말에는 계속해서 받으라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만 성령축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사역마다 우리는 24시간 성령축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찰스 수인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글소인이 되는 것과 성령축만한 글소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성령축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의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찰스 수인돌의 말에 의하면 성령축만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축만 극소수가 아니라 성령축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축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축만해서 보금치유와 24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